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공항추진기획단을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을 위한 지역발전 대책을 앞장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의 상근 인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공항추진기획단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아갔습니다. 도공항추진기획단은 우선 기피시설인 K2, 즉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매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입지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유치경쟁은 자제시키기로 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업무 지원은 적극 나서되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등의 경북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민을 위한 지원책 발굴과 주변지역 지원계획, 광역교통망 건설안 등은 적극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정부의 공항통합이전태스크포스 회의는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비용을 놓고 정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윤곽조차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항 이전은 대구 경북군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또 그 공항 이전이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유력한 이전지인 군이 소부면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고세지고 있고 이제는 공항 위치에 선뜻 나서는 시군도 없는 만큼 도공항추진기획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